음악 저희 지요임포테크 이노베이션은요 마이크로킥허드를 국내에 독점 공백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9년부터 마이크로킥허드를 국내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 토이저스와 국내 각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박람회에서도 저희 마이크로 킥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마이크로 킥보드는 세계 최초로 앞에 바퀴 두 개 뒤에 바퀴 하나짜리로 만든 린 앤 스티어 방식의 킥보드입니다. 신세계 백화점에 지금 공급되어 있고요. 직영 매장을 올 4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너무나 잘 판매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차후 갤러리아 명품관 그리고 현대백화점들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.